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기후위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해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 방안 모색,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홍보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이외에도 SOC 개발, K-컬처밸리 정상화 등 각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시군 현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와 조치를 약속했고 민생과 평화가 어려운 시기, 경기도와 각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.